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불신자가 죽음 직전에 온 가족을 구원시켰던 아주 특별한 감정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3, 4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참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아버지는 검사분인데 30년 가까이 검사생활하면서 지독한 반기독교주의자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죠. 아니,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딸이 전도해야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서울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왜요? 말기암이에요.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어요. 소망이 없대요. 한 달 시한부 생명이에요. 이럴 때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자매님의 아버지 김성진 검사는 청년결백입니다. 얼마나 청백리 노릇을 했는지 사람들이 명절이다 하면서 뭘 자꾸 들고 오니까 못 가져오게 하려고 이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 안 시키려고 뇌물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전담 분야가 종교 분야예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겠어요? 중이 들고 나오는 거나 목사가 들고 나오는 거나 장로가 들고 나오는 거나 똑같은 죄를 짓는 내용인 것이죠. 목사에게 맨날 못 볼 것만 보고 더러운 것만 봤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그냥 살아있는 불자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불교에 미쳐 있고요. 그 집의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성적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집안의 학생이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한국 입학시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도 모르는 이가 성적 따라서 학과의 집을 넣다 보니 신학대학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날마다 전보러 다녔으며 또 연애를 했는데 장로딸하고 연애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하객들이 반은 불교민은 어머니 측인 중들이고 절반은 신부 쪽 장로 집사 교인들이어서 찬송가도 못 부르고 우물쭈물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결혼식을 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 검사가 말기암에 걸렸다니 그 생명 좀 살려야지 하고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저는 들어갈 때 목사가 왔다는 말 듣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노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뭘 뽑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곧 떠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 한 번 해주고 가고 싶은데 선생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한 2분 간단하게 하고는 선생님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리고 제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주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산 호산낙교에 채용준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에 가서 그분 한 번 영혼을 건져 보세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라 하면 가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갔더니 가족들이 전부 와 있더래요. 선생님 우리 옥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피치무달 사정 때문에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채용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자기 좀 일으켜 앉혀달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일으켜서 벽에 딱 기대어 앉혔는데 그때부터 검사가 이제는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가 왔다 할 때는 예의를 좀 지켰는데 부목사가 왔다니까 이놈 새끼 자랐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의 비리 그냥 30분인지 40분인지를 쏟아놓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뭐 집중포화가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다 들었어요. 한 30, 40분 그러시더니 그만 진이 빠졌나봐요. 지쳐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성경 말씀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실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그래서 찾아낸 곳이 고린도우소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금방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확 와사닫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최 목사가 이 본문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 본문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언급결에 펼친이 이 구절이 나왔나봐요. 나는 십중팔구 그렇다고 봐요. 우리 목사들 신방 가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빨리 펼쳐가지고 빨간 줄부터 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마음에 딱 들어오는 송구가 있으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설픈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완전히 가지고 꼭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이 병상에 앉아듣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캐치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읽어주니까 거기부터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고 놨더니 그거 날 좀 보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하더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여기 여기서부터입니다. 했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래요. 그리고 검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김성진 검사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이다.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검사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특별한 영감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제 목사가 흥분해버렸어요. 선생님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몇 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고 선생님 저하고 영접기도 하십시다. 영접기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퇴원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자기 집에 와서 누워서 임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홍준 목사님은 옥목사가 못한 일 내가 했다고 신이 났습니다. 하루는 검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병상 세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노님 두 분하고 우리 부교육자 두 분하고 갔죠.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요. 못 먹고 있으니까 말이 아니죠.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앉혀서 벽에 딱 기대줬더니 목사님 제가 세례받기 전에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신이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 했지요. 한 3, 4분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30년을 다닌 목사의 기도보다 나아요. 참으로 해기하는 기도예요.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거죠. 너무 잘못 알았고 너무 잘못 살았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제가 세례를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법조교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많이 병문을 하러 왔지요. 오는 사람마다 너 예수 믿어라. 나는 너무 늦었지만 너는 예수 믿으면 돼.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무지 말을 할 수 없도록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 종에다가 쓰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오. 딱 써가지고 벽에 옆에다가 두고 누가 오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방 안에 이상한 빛이 감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때 완전히 변화되고 어머니도 변화되고 가족이 온통 변화돼서 큰 아들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뉴욕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지하철에 가서 하루에 수천 장 전도주를 뿌리면서 전도를 하고 둘째는 사복고시 준비하다가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보고 다 집어치고 중국 가서 사업하면서 자기가 돈 벌면서 자비랑 성교사 하고 다녀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보니까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내 생명을 전부 위탁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제사로 들어야 하는지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카논 목사님이 불신자가 죽음 직전에 온 가족을 구원시켰던 아주 특별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었습니다.